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나의 이랴 편주가 내 전수지에다 다시 떠나오리 만약에 예수 우리를 만나더러 넌 내 귀성이는 따뜻한 일을 알았다며 나는 기숙에 배를 두고 우태 걸어서리라 나의 이랴 편주가 내 전수지에다 다시 떠나오리 만약에 예수 우리를 만나더러 너는 내 귀성이는 따뜻한 일을 알았다며 나는 기숙에 배를 두고 우태 걸어서리라 예배는 바닷길 원경천타 흠려 보냈으리라 아멘 아멘